재미있는 고전이야기 가파치에게 빠진 부잣집 외동딸 상민 중에 이시성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도 처자식도 없이 오직 형제 둘뿐이었는데 공궁의 처지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의지할 곳이 없었지요. 남쪽 성문밖 이문동에 재상의 집이 있었는데 이시 형제는 그 집 문밖의 공토로 가서 땅을 파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형제는 가죽으로 물건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형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폐랭이를 쓰고 어떤 거리를 지나가다가 담장을 회칠한 몹시 정갈한 집을 보았습니다. 길을 향해 열린 작은 창에 붉은 주렴이 들여왔는데 주렴 안으로 언뜻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보였지요. 여인도 마침 형을 보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천원가 또 아내가 있을까? 형은 돌아와 아우에게 말했지요. 아, 오늘 어린 여자에게 목욕을 당했다. 술술을 사서 앙가품을 해야겠어. 그러고는 급히 재상의 집으로 들어가 엎드려 말했습니다. 소희는 가파치 암흑에로 대감마님 댁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나 해보려 하는데 삼백령을 빌려주시기 바라옵니다. 몇 달 안에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재상은 천한 자가 담대한 말을 하는 걸 기이하게 여겨 즉시 돈을 내주었습니다. 가파치 형은 돈을 지고 움집으로 들어가 동생에게 주며 계책을 일러 주었지요. 그러더니 날마다 고기를 사다가 형제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일을 보내고 나니 비쩍 마른 얼굴에 살집이 붓고 얼굴에 검은 때가 싹 없어지며 거친 피부에 광택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다 놓으시며 말총 가시며 담비 가두시며 향나무 부채를 사다가 옷을 말쑥히 차려입고 집 밖으로 나섰지요. 풍채가 완연히 호골스러운 부자 역관이었습니다. 해가 접을 무렵 여인이 사는 동네로 함께 들어가 작은 창에 주렴이 들이온 곳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거기냐? 즉시 주막으로 들어가 허리띠를 풀고 기분 좋게 마신 뒤 일부러 그 집 문앞을 지나가며 아우더러 미리 길 건너편에 가 있다가 문앞에서 마주치는 것처럼 하게 했습니다. 작은 창에는 벌써 주렴이 넘어를 엿보는 여인이 있었지요. 바로 전에 비웃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인은 본래 부유한 여권의 외동딸로 재산이 많아 주막을 열어놓고 문 여종들로 하여금 손님을 끌어오게 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두 손님이 마주서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풍채가 호골스럽고 살집이 좋았으며 옷차림이 몹시 화려하고 멋졌지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북경에 갔다가 최근에 돌아왔어.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 때마침 만났군요. 골목이 꽤 으슥하니 대강 여기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금은 보아가 얼마니 비단이 얼마니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가 몹시 그럴싸했습니다. 여인은 저들이 부자 역관이라 여겨서 벌써 육칠 푸는 마음이 저들에게 향했습니다. 이윽고 손님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더니 술을 시켰지요. 여인은 급히 최고급 술을 가져다 여종에게 내 가게 하고 다시 두 손님을 엿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손님들의 말을 엿들어 보니 암흑의 재상이 나와 친하다느니 암흑의 창군이 무슨 부탁을 하더라느니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인은 또 부자 역관에다 권세도 있는 자들이라 여겨서 팔구푼쯤 마음이 저들에게로 향한 채 계속 엿보고 엿들었지요. 얼마되이 날이 벌써 저물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몹시 취해서 자리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다른 손님이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너무 취해서 일으킬 수가 없었지요. 손님은 근심스레 혼자 말을 했습니다. 에휴 날이 저물었는데 이리 취했으니 어쩌지 잠깐 머뭇거리더니 문득 주막의 여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취한 사람은 바로 내 친구인 최정동의 이동지란 분이야. 지금 취했는데 날이 벌써 저물고 집이 성 밖에 있어 돌아갈 수가 없군. 빈방 하나를 잡아 하룻밤 묵으며 이슬 맞지 않게 해다오. 아침에 말과 마부가 올 테니. 가방에서 돈을 꺼내 여종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뜰나무를 사다가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해라. 병이 나면 안 될 것이야. 손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여인은 뜻밖의 손님 하나가 묵게 되자 몹시 기뻐하며 급히 여종을 불러 말했지요. 아휴 손님이 취해 여기 계신데 누추한 방에 묵게 있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큰일이야. 안체가 깨끗하고 따뜻하니 손님을 부축해 안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 여종들이 손님을 부축해 드려 안체에 눕혔습니다. 여인은 조심조심 손님의 옷과 띠를 불고 목침을 배우고 비단 이불을 덮어준 뒤 그 곁에 앉아 술이 깨기를 기다렸지만 손님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여인 역시 잠이 들었지요. 새벽녘에 손님이 비로소 일어나 앉더니 눈을 휘둥그리 뜨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따스한 말씨로 어제 취했던 일을 말해주고는 해장술과 과일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일어나 떠나려 하자 여인이 말했지요. 잠깐만요 손님 제 집엔 기둥서방이 없으니 제 마음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굳이 만류하자 손님은 마지못해 그 말에 따라 다시 앉았습니다. 아직 밥을 먹기도 전에 몸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여인이 주렴 너머로 보니 춤마와 건장한 하인이 늠름하게 다가와 요종을 불렀습니다. 나는 최정동 이동지 댁 사람이다. 여인이 듣고 급히 다가가서 따스한 말로 머물러 달라고 하자 손님은 또 마지못해 그 말에 따르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랄 때 다시 오거라. 하인은 즉시 떠났습니다. 여인은 몹시 기뻐서 술과 음식을 차려내며 오직 손님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 봐 걱정이었지요. 밤에는 손님을 모시고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건장한 구시라치가 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병조판사 암흑의 나리께서 급히 쓸 곳이 있다며 은 몇냥을 빌릴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손님은 즉시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주며 말했지요. 이걸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금고에 있는 은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여인이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꼭 나리의 돈을 쓰실 거 있나요? 그 정도 은은 제게도 있답니다.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게 무슨 은이 있다는 게냐? 여인은 즉시 은을 가져왔습니다. 최상급의 은이었습니다. 오이구 이거면 그런대로 쓸 수 있겠구나. 마침내 그 은을 내주었지요. 며칠 뒤 또 한 명의 구시라치가 와서 말했습니다. 최상 암흑의 대감께서 병안이 생겨서 지금 인삼을 쓰고 계신데 광화도 인삼이 다 떨어져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간직하고 계신 걸 주시면 효엄이 있을 듯 합니다. 손님은 일부러 얼굴을 찌푸려 보이며 말했지요. 에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창을 들어드릴 수 있겠군. 요인이 말했습니다. 아휴 제게 광화도 인삼이 있으니 우선 그걸 쓰게 되면 되지요. 돌아가실 것 없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말했지요. 그 귀한 광화도 인삼을 내가 어찌 가지고 있단 말이냐. 있다 한들 쓸만할까. 여인은 즉시 들어가 인삼을 꺼내왔습니다. 아니 과연 광화도 인삼이로구나. 또 그 인삼을 내주었습니다. 여인은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더욱 손님이 부유한 데다 참으로 대단한 세력까지 가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짝이 된 것에 긍지를 가졌습니다. 마침내 상자 속에 비단을 꺼내서 손님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혔지요. 손님은 한 5일을 더 머무르며 진귀한 음식과 고급 술을 배불리 먹고 밤이면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여인은 둘 사이의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천만 가지로 아앙을 부렸습니다. 하루는 마부가 말을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암흑의 영궁께서 급히 의문할 일이 있다며 말을 보내셨습니다. 속히 가주시기를 청합니다. 여인이 예가 타서 말했지요. 나리 가실 거예요? 급한 일로 정하니 안 갈 수가 없군. 또 집 떠난 지 오래라. 이제 돌아가야겠어. 떠나시면 여정을 보내 안부를 여쭤야 할 텐데 어디로 가면 되죠? 남쪽 성문박 이문 안에 최정동이라는 곳이 있다. 거기 큰 저택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온갖 꽃이 피어있지. 그 바깥에 있는 집이 바로 내 집이야. 혹시 찾기 어려우면 어쩌죠?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누? 마침내 손님은 말을 타고 바삐 떠나갔습니다. 여인은 멍하니 바라보며 안절부절 어쩔 줄은 몰랐지요. 며칠 뒤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해서 여정들을 보내 이른바 채정동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산지 오랜데 채정동이란 게 어디 있는 동네인지 들어본 적이 없네. 여정은 어스름에 돌아와 말했지요. 채정동을 못 찾았어요. 여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길을 잃었구나. 그 댁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다고 못 찾았단 말이냐. 이튿날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는 직접 여정들을 데리고 도성 남쪽으로 나갔습니다. 이 문 안에 이르러 채정동이란 곳을 찾아 자빠질 듯 숨을 헐떡이고 오르락 내리락 두루 돌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문득 저 멀리 큰 길을 향해 댄문이 난 거대한 저택이 바라 보였지요. 황망이 댄문 앞에 이르니 과연 꽃들이 피어 있고 댄문 안에는 작은 집이 좌우로 펼쳐져 있었으며 갓을 쓴 젊은이들이 한가로이 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기뻐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집이구나 그러고는 여러 종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 집을 봐라 바로 이 집이 아니냐 너희들은 눈도 없지 그러고는 여종에게 암흑의 공이 계신지 묻게 했지요. 여러 젊은이들은 벌써 그 사정을 알고 있으며 문 밖에 움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집은 저기야 저기 그 말의 여인은 어리둥절에 있다가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움집 안에는 갓밭이 두 사람이 있었지요. 그 중 한 사람은 바로 전에 만난 손님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바약으로 고개를 숙인 채 못쓰게 된 신발을 고치고 있다가 여인이 온 것을 흙이 보고는 송고카를 들고 나와 여인을 때려 땅에 쓰러뜨린 뒤 꾸짖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주려만 해서 비웃었던 천미님을 알아차렸지요. 여인은 몹시 후회하는 한편 분해하더니 돌아온 즉시 우락병에 걸려 며칠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손님은 이시성의 가파치이고 또 다른 손님은 그 아우이며 고시라치와 하인과 마부는 모두 돈을 주고 고용한 자들이니 모두 맡은 역할대로 연기를 잘해서 여인을 속였던 것입니다. 가파치는 계략을 꾸며 여인이 가진 은과 인삼을 빼앗아서 이것으로 제상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가파치가 거주지를 최종동이라고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죽을 가공할 때 송곳을 쓰는데 송곳이 무뎌지면 숫돌에 갑니다. 가파치들을 쓰는 숫돌 끝은 오목하게 홈이 파여있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이 오목한 부분을 채정이라고 부릅니다. 가파치는 자신이 사는 동네의 이름을 채정 두 글자로 붙여 여인을 모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별자리 점성술 저희 애는 아무래도 전생에 별이었을 게이야. 혹시 별귀신이 붙은 게 아닐까.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뭐가 좋다고 매일 밤 저리 쳐다볼까. 밤하늘에 총총이 떠있는 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바라보는 소년 최총진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라도 영암땅에서 태어난 최총진은 어렸을 때부터 별을 쳐다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별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 빙글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훌쩍훌쩍 울기도 했지요. 그는 수많은 별의 아름다움을 이미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아는 듯 했습니다. 늘 별을 가까이 하며 자란 최총진은 천문학과 주역에 능통했는데 별을 보고 치는 그의 점괴는 백발 백중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버져 마침내 왕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마침 왕건은 한동안 회개한 꿈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했던지라 곧 사람을 시켜 최총진을 대골로 불러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봐라 내일 당장 최총진이란 자를 데려오도록 하라. 왕건의 명예의 한 신하가 나서며 아뢰였습니다. 폐하 허나 그자는 전라도 영암땅에 사는지라 입고 오라기까지는 사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좋다. 사흘 안에 당장 그자를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왕건의 명령을 받던 유사라는 사람은 그 길로 말을 재촉해 영암으로 달려갔습니다. 올해는 왕복 닷새도 넘게 걸리는 먼 곳이지만 왕건이 급하게 재촉하자 유사는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지요. 마침내 최총진의 집에 도착한 유사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잠시 후 늙은 하인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뇌시요 이 집의 주인이 최총진이라는 어르신인가 예 그러하옵니다만 주인 어른은 지금 안 계십니다. 아침 일찍 집을 가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는 됩시오 이를 어쩐다 혹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가 본래 어디 가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가시는 분이라 소위는 잘 유사는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도 사흘 안에 송도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유사가 낭패를 당해 어찌 할 줄 몰라 할 때 최총진은 이미 송도에 도착해 대구를 지키는 수문장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최총진은 서슴없이 수문장에게 말을 건넸지요. 나는 전라도 영암땅에서 온 최총진이란 사람이오. 폐하께 해몽을 해드리기 위해 왔으니 어서 아래도록 하시오. 최총진의 말에 수문장은 어이가 없어 웃었으나 말하는 투나 행습으로 보아 거짓은 아닌 듯 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잠시 후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은 수문장은 황급히 최총진을 대골 안으로 들여보냈지요. 최총진은 곧 공인들의 안내를 받아 왕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왕근은 최총진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고 는 물었습니다. 내가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고 너를 불러오라 했는데 어찌 하루 만에 오게 되었느냐. 실은 사흘 전에 별을 보고 폐하께서 저를 부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하를 배할하려고 했으나 너무 빨리 와도 놀라실 것 같아 오늘 아침에서야 집을 떠났습니다. 그 말에 왕근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니 하루에 천리길을 오다니 그 무슨 당치 않는 막말이냐. 최총진은 침착하게 다시 고개를 숙여 아뢰었지요. 태하 실은 소인이 죽지법을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왕근은 최총진의 재주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가까이 다가오도록 명했지요. 가까이서 본 최총진의 눈은 초롱초롱 빛난 것이 정말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듯 했습니다. 왕근은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주임이 며칠 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영 흉몽인 것 같구나. 내가 어떤 산중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사는 이 대골보다도 더 큰 벌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벌집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 벌집 속의 벌들이 일제히 과인을 향해 근절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짐이 보기에 이 꿈은 아무래도 흉몽인 듯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짐이 벌집을 쑤셨으니 어찌 벌들이 가만 있겠느냐. 당연히 무슨 변이 생기거나 전쟁이 날 징조가 아니겠느냐. 왕근의 얘기를 조용히 듣고 난 뒤 최총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그 꿈은 아주 좋은 길몽이옵니다. 보통 사람이 벌집을 뒤집어쓰면 좋지 않으나 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대왕이 아니시옵니까. 그리고 벌들이 일제히 폐하께 근절을 올렸다면 이는 필시 머지않아 폐하께 없어 이 나라를 동일하여 큰 업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늘의 게시가 분명하옵니다. 최총진의 말을 들으며 왕근의 얼굴은 점점 환하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과연 듣고 보니 그러한지고 내 오늘부터 너를 가까이 두고 정사를 함께 의논하리라. 그런 다음 왕근은 최총진에게 지몽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약속대로 늘 자신의 곁에 두고 조정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의논했습니다. 훗날 최지몽의 해몽대로 왕근은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의 태조에 등극할 수 있었고 최총진 즉 최지몽은 금주 고문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태조의 뒤를 이은 해종대에도 최지몽은 역시 일관으로서 별자리와 꿈을 통해 왕실의 기룡이나 나라의 악기를 애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역시 최지몽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하늘에는 별들이 서로 다투어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보는 별빛이었지만 그 밤 따라 유독 별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빛을 바라고 있었지요. 별들의 간격과 위치가 마치 어떤 규칙에 의해 자리한 듯 일정했고 별빛은 마치 시퍼러물의 반짝이는 구수리들처럼 콕콕 박혀인 듯 보여 보면 볼수록 아름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최지몽이 별빛지에 홀린 듯 넋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유성 하나가 북둑칠성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자미성 꼰 이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지몽은 그때까지의 황홀경에서 깨어나 이내 예상치 않는 일이 조정에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최지몽은 해종을 아련하고 이렇게 고했지요. 폐하 소신이 간밤에 천체의 움직임을 읽은 바로는 장차 나라에 큰 별난이 일어날 징조가 보였습니다. 하오니 폐하께서는 어소를 틈틈이 바꾸시는 것이 그 화를 면하시는 길이옵니다. 같은 어소에만 계시면 변을 당하기 쉬우니 자주 어소를 옮기시어 역적들의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소서. 해종은 최지몽의 말을 받아들여 그날부터 어소를 한곳에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옮겼습니다. 과연 며칠 뒤 해종이 신덕궁에서 침소를 들던 날 평소 해종이 잠을 자던 어소에 자객이 드는 변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또 한 번 체주몽의 애연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후 해종이 병으로 승하하고 뒤를 이어 정종이 주기한 다음에도 체주몽의 출세에 가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지요. 별자리를 읽으며 평생을 별의 뜻에 따라 살아온 체주몽은 어전 연회에서 정종과 술을 마시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해 그만 실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간 쌓았던 공로가 한낱 물고품처럼 사라진 체주몽은 귀양살이는 물론 10년 동안이나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종이 즉위한 후 다시 왕의 부름을 받은 체주몽은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점성술을 바탕으로 한 에리안 애언으로 왕의 총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가 있으면 승이 있고 승이 있으면 결이 있는 법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체주몽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들어 눕게 되었고 급기야 영영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별과 대하하며 산 체주몽은 유성이 사라지듯 조용히 천체저편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체주몽이 죽자 성종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말 두필과 시를 써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귀신을 보는 장님 이왕복이 어렸을 때 이웃에 사는 재상집 아들이 가까운 친구여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재상집 아들이 몹쓸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찰하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재상은 스님을 불러다가 불경을 읽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먼 친척이 장님 점쟁이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장님 점쟁이가 유명하답니다. 그러니 그분을 모시죠. 그는 장님 점쟁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장님 산통을 흔들어 점을 치고 육갑을 짚어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재상은 몸이 화끈 달아서 다급하게 물었지요. 무슨 병이기에 그리 한숨을 쉬는 거냐 휴 속 시원하게 말이나 하게 장님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입을 겨우 열었습니다. 금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뭐라 무슨 수가 없겠는가 재상은 걱정이 되어 장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재상은 장님의 손을 잡고 애걸 하였으나 장님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말을 하지 않는가 모르는 바가 아니요나 장님이 진땀을 흘리며 손만 비비고 있자 재상은 더욱 몸이 달았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 어서 말하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드님이 병든 것은 귀신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귀신이 노린다고 무슨 까닭으로 귀신이 노린단 말인가 또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피하는 방법을 소인이 말하면 소인의 목숨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소인은 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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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귀신은 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제게 올 수밖에 아들을 살리려면 애꿎은 장님이 죽을 것이라는 말에 재상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남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장님은 산통을 챙겨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재상의 어려운 부탁이 나오기 전에 집으로 빨리 돌아가려는 생각이었지요. 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방문이 급히 열리더니 여인이 뛰어들어와 장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이노! 여인의 손에는 시퍼런 은장도가 들려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환자 그러니까 재상 아들의 부인이었지요. 환자의 부인은 은장도를 장님의 목에 대고 호령 했습니다. 뜻밖에 벌어진 일이라 재상은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문 밖에서 다 들었다. 너는 사람을 구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으니 괘씸하다. 내가 장님이래도 내 손에 쥐어진 이 칼을 느낄 것이다. 부인이 호령을 하자 장님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부인은 칼을 쥔 채 말했지요. 이 칼로 너 죽고 나 죽자. 너는 죽을 사람이 살아난 방법을 알면서 구하려 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 칼로 너를 죽인 뒤에 나도 죽으려고 한다. 장님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잠깐만 무슨 할 말이 더 있더냐. 소인은 일에도 죽고 절에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하면 소인도 죽고 대개 바깥 어른도 돌아가실 것이요. 말을 하면 소인만 죽고 대개 바깥 어른은 살 것입니다. 그러니 두 목숨 죽는 이보다 한 목숨 죽는 것이 나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은 장님의 멱살을 여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대개 바깥 어른을 이 항복 도련님과 같이 있게 하시면 애군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바깥 어른을 노리고 있는 귀신은 감히 이 항복 도련님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그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장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부인도 지쳐서 은장도를 놓고 가쁜 숨을 몰아 쉬었지요. 남편을 구하려는 생각에 호통치기는 했으나 듣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빠져버렸습니다. 제상은 이 항복에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거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항복은 자신있게 대답했지요. 그는 병자와는 가까운 친구인 데다가 용기가 있어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이항복이 아들의 친구지만 제상은 고개 숙여 고마웠습니다. 이날부터 이항복은 병자와 같은 방에서 지냈지요. 낮에는 책을 보고 밤에는 나란히 누워 잤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장님 말대로 위험하다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식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마조마 하였습니다. 삼경이 되자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바람은 방문 사이로 들어와 등장불이 깜빡깜빡 꺼질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방안 기통에서 칼을 든 귀신이 나타났지요. 눈은 불을 뿜는 듯 하였고 입은 귀까지 찢어졌으며 손에 든 칼은 푸른 기운을 뿜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당장이라도 병자에게 달려들 듯 다더니 옆에 이왕복이 있는 것을 보고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거기 좀 비키시오. 이왕복은 꿈쩍도 하지 않고 빤히 귀신을 쳐다보았습니다. 귀신은 누워있는 병자를 칼끝 투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놈과 전생의 큰 원수가 되어 지금 죽이러 온 것이니 저자를 나에게 내주시오.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까지 죽이겠소. 마음대로 하구려. 이왕복은 겁내지 않고 병자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할 수 없자 서성거렸지요. 그러는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다급해진 귀신이 분하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왕복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지? 아마 점을 좀 친다는 장님 녀석일 게야. 그놈이 아니면 신통하게 알아낼 자가 없지. 그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귀신이 호련 사라지고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죽음을 모면하여 식구들은 모두 기쁨에 넘쳤습니다. 병자는 눈에 띄게 회복했지요. 바로 이날 장님 전쟁의 집에서 전갈이 왔는데 장님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상은 재상은 장님을 후하게 장사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재상의 며느리인 그 부인은 일생동안 장님의 자손들을 잘 돌봐 주었다고 합니다. 국녀의 아들로 태어난 스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데리고 눈 쌓인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내 아이는 추운 날씨에도 투덜대지 않고 잘 따라왔지요. 한참을 올라온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눈을 쓸고 있는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큰 스님 계신가요? 실례하지만 누신지요? 저는 왕비마마를 모시고 있는 국녀 고동령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두 사람은 스님을 따라 큰 스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말씨와 행동이 얌전하고 고상했습니다. 곁에 앉은 아이도 아직 어렸지만 의젓해 보였지요.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큰 스님이 사내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묵호자이고 올해 다섯 살입니다. 여기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아이는 또랑또랑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어허 아주 야무진 녀석이구나. 저래는 무슨 일로 온 게지? 예 큰 스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허허허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 무엇이 되려 하느냐? 저도 큰 스님처럼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4월 8일에 해와 달이 품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저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반드시 훌륭한 스님이 될 것입니다. 스님은 껄껄 웃으며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아이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큰 스님께서 부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은 웃음을 멈추고 아이의 두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코자라 했느냐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이 절에서 지내자꾸나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절에 맡기는 데에는 분명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인과 아이를 번갈아 보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무코자는 큰 스님 밑에서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열여섯 살이 되어서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애부를 올릴 만큼 나무랄 데 없는 스님으로 자랐지요. 하루는 애부를 마치고 법당을 나오는데 한 여인이 무코자에게 다가와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스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뇌신지 저는 대굴에서 왕비마마를 모시고 있는 궁녀 고동령 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무코자는 그 여인이 자기의 어머님을 알아차렸습니다. 11년 전 어린 나이에 헤어졌던 어머니를 이제서야 만난 거지요. 어머니를 본 무코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스님도 그동안 불법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군요. 고동령은 무코자에게 지금껏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스님의 아버지는 아굴마라고 하는 위나라 사신입니다. 그분이 고구려에 오셨을 때 그분과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스님을 낳았지요. 하지만 국녀는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스님을 이 절에 막혔던 겁니다. 고동령의 이야기를 다 들은 묻고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이제서야 아버지를 알게 되었구나. 그런데 왜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동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 불법을 더 깊이 공부하고 오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 후 무코자는 중국 위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동령의 말대로 아굴마를 찾았지요. 아굴마는 위나라의 높은 벼슬에 올라 그곳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구려에서 온 무코자라고 합니다. 고동령이라는 고구려 국녀의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고동령이란 이름을 들은 아굴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굴마는 고동령과 나누었던 사랑을 좋은 추억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동령이 자기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몰랐지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아굴마님을 찾아가면 불법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묵호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드려야 지요. 부디 불법 공부에 전염하셔서 훌륭한 스님이 되십시오. 아굴마는 묵호자를 현창화상에게 데려갔습니다. 현창화상은 묵호자에게 아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도스님은 3년 동안 위나라에 머물며 현창화상에게 가르침을 받았지요. 불법 공부가 끝나고 고구려로 돌아온 아도스님은 고동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저보다 스님께서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지요. 고동령은 무사히 돌아온 아도스님이 무척 반가웠지만 기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도스님이 해야 할 공부가 아직 더 남아있었거든요. 이제 스님은 신라로 건너가셔야 합니다. 아도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구려와 신라는 서로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신라로 가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고동령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라에는 절을 지키에 좋은 곳이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그곳에 절을 세우고 신라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이 스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신라로 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스님은 용기를 내서 신라로 건너갔지요. 신라 옷으로 차려입은 아도스님은 작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집 앞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지요? 먼 길을 가던 중에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일을 거들어 들을 테니 며칠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침 잘됐군요.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모자라던 참인데 들어오시지요. 집주인은 모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스님은 모래의 집에 머물며 농사일을 도와주었지요. 모래도 아도스님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래와 친해진 아도스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도입니다. 고구려 승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신라로 왔으니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십시오. 모래는 아도스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도스님이 고구려에서 왔다는 것을 혹시라도 사람들이 알아챌까 봐 집안에 굴을 파고 아도스님을 숨겨주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도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져 나갔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던 신라 사람들은 아도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라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요.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늙고 병들어 마침내는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요. 부처님은 걱정과 고통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도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모려의 집에서 몇 년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도스님은 신라에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스님이 되었지요. 그 무렵 중국 양나라에서 신라의 룰지왕에게 진귀한 향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신라에는 아직 향이 없던 때였지요. 이웃에 있는 큰 나라에서 보낸 것이니 귀한 물건임에는 틀림없었는데 도무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도스님이 이 소문을 듣고는 대고래 한신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향이라고 합니다. 향이라고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향을 데우면 그윽한 향기가 풍기지요. 그 향기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아도스님은 향의 쓰임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하가 다시 아도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도스님 공주마마가 병에 걸려 곧 돌아가실 듯합니다. 여러 의원을 불러 온갖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도스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어서 대굴로 가시지요. 그때만 해도 신라 사람들은 병이 나면 치료를 하기보다는 무당을 불러다 구슬해야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신하도 아도스님을 무당으로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지요. 대굴로 들어간 아도스님은 공주의 방에 향을 피우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 그윽한 향냄새가 퍼지면서 아도스님의 기도 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도스님이 기도를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주가 스르르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렸던 것이지요. 고맙소. 그대 덕분에 공주의 병이 나왔소. 감사의 뜻으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눌지왕은 기뻐하며 아도스님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신라에 절을 세워 불교를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눌지왕은 아도스님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도스님은 눌지왕의 도움으로 흥륜사를 세우고 신라의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도스님이 예불을 올릴 때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도 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교를 믿는 신라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도스님이 흥륜사를 떠나려 했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모려가 아도스님을 붙잡고 물었지요. 제가 떠난 뒤에 칙순이 들어올 것이니 그것을 따라오십시오. 아도스님은 수수패키 같은 말을 남기고는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 신기하게도 모려의 집마당으로 칙순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모려는 아도스님의 말이 생각나 그 줄기를 따라 갔습니다. 칙순이 닿는 곳에는 아도스님이 서 있었지요. 아도스님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잘 오셨소. 내가 여기에 절을 세우려 하는데 그대가 시주를 좀 해야겠소. 많이 할 필요 없이 그저 이 망태기에 담길 만큼만 하시구려. 아도스님은 모려 앞에 망태기 하나를 내려놓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담길 정도면 쌀 두 마리면 충분할 텐데 겨우 쌀 두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를 세우신다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모려는 쌀 두 마리를 망태기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런데 망태기는 쌀 두 마른 거녀 두 섬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지요. 내가 아도스님의 께에 넘어갔구나. 이렇게 모려가 시주를 하여 절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절이 다 지어질 무렵 절 주변에 떼아님 복사꽃이 눈이 부실 만큼 활짝 피었습니다. 아도스님은 절 이름을 도리사라고 지었지요. 그 후 아도스님은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살다가 동굴 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아도스님을 아도화상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찬란한 신라불교의 역사 뒤에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아도화상의 노력이 깃들어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 하나님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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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